꼬치 이거고 음 고고 좋았어 들어왔다 드디어 들어왔다 야 왜 이쪽으로 트랙을 가냐 조명들이 왜 바닥에 파묻혀있지 아까 제대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음 이까지 트랙은 잘 오네요 아까 히오스 코스터에다가 이거 조명 작업했으면 개쩌랬을 것 같은데 땅 파가지고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체인 없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체인 없을텐데 얘 자체가 체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인이 왜 안 끌어올 아 감속한 다음에 여기서 체인 달면 되는건가 오 그럼 고맙습니다 아 이건 브레이크인데 끌고 올라갈 수 있나? 브레이크만 걸리는데 그냥? 어? 없는데? 이게 안되는데 여기에는 Can only play stretch and Unblock track 직선에만 된다는데? 어? 되네? 가려나? 갈려나? 개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히오스 그거 저장해놨어야 된다 아 그래도 나름 역작입니다 아 히오스가 최대의 역작이었는데 아 히오스 철거한 게 망했다 히오스 철거해서 이 놀이공우 망했어 아 히오스 진짜 내 인생 최대의 역작이었는데 와 인생 최대의 역작을 갈아버려가지고 아 히오스 히오스를 갈아버려가지고 아 히오스 갈아해서 망했어 히오스 히오스 히오스가 왔다 내 이오스 인생 최대의 역작을 갈아버렸어 타겟지 한 명 이거 타러 어떻게 오지 사람들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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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놀이기구 수준인데? 거의 뭐 이게 놀이기구인데? 타러 오른게 공짜 놀이기구인데? 타러 오른게 공짜 놀이기구 길 만들기도 극혐인데? 길이 내 시야를 막았어 잠망대도 잠망대 전망대도 잠망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계단 중간에 휴게 수학 음식 소원 음식 만들으라고요? 왜 아무도 안탈거 같아 아무도 안타 이거 3.3128이야 3.3128 3.3128 3.3128 3.3128 3.3128 3.3128 4.3128 4.3128 4.3128 5.3128 이 누나 열심히 일하는데? 5.3129 5.4128 6.5128 3.159 우욱 빌딩 5.5128 고정 5.5128 5.5129 6.5129 4.5129 4.513 어? 뭐야? 미안해요. 30만원 정도만 받으면서 일해요. 기술직도 한.. 한..삼십 정도? 삼십 정도? 음..삼십..삼십 정도? 다양한 공간에 들어가면 이곳은 월너밤 안떨거든요. 월급을 안 떨구고 있었어 월급이 이때까지 너무 많이 주고 있었어 와 개무섭겠다 이거 떨어지면 죽어 여기 막 떨어지면 죽어 크롬라이드 개장했는데 왜 사람이 안오죠 가게 너무 비싸서 그런가 여기가 보이지 않는 벽인데 거의 오 사람들 타러 가네 오 이것도 안타러 오네 오 이쪽에도 사람 들어온다 어 아 이거 아까 그냥 설치한거죠 10.99달러 뭐야 이거 장난하나 뭐야 이거 왜 몸이 박혀있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높이를 안 맞게 설치했구나 이거 이거 아니었나 다른거였나 다른거였던거 같은데 좀 더 큰데 이건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거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요? 클래닛 코스턴이네. 롤러코스터 타이쿠은 정치 구속작으로 알고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이쿠 월드인가? 그거 나왔었는데 그거 똥망 게임이고 2.0 너무 비싸나? 이거 왜 장사가 안 돼? 정사 잘 되네? 야간에 암 타봐야지. 야간 지나버렸어. вопросы Inform cooked. 롤러코스터 타이쿠 우후우 우후우 이야아 재밌었다 우후우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야 눈에다가 그거 박아놓을까? 이걸 눈에다가 조명을 박아두죠 도와주 손을 박아두 부족함이 부족함이 졸음이 부족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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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완벽해. 머리에 나무 심어줘요. 나무를... 나무... 아멘 아멘 와우 디자인 디자인봐 기도붙여지 아멘 네 호爷 인형 뽑기 하는 것 같다 흐하 여러개 어 귀바 san 아 좀 작네 스툼 스티디 코더 붙일까요? 이거? 진짜 미쳤다 오 맥크리누다 맥크리 쩔어 여긴 잘 안 모이네 감자튀김 뜰고 박수 치는데? 아 나 감자튀김 먹고 싶다 배고파 어 디자인바 장난 아니다 나하튼 무조건 탄다 이거 내일 완성해야겠어 디자인을 내일 좀 더 완성을 하고 일단 오늘은 일단 오늘 어떻게 됐죠? 얼마나 벌었죠? 좀 따라잡고 있네요 확실히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 버는 돈이 그나마 조금 따라잡았다 아직까지 버는 거에 비해서 그 돈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스태프 나 200달러에 쭉 근데 왜 저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 누가 저렇게 내 돈을 많이 뜯어가는 거야? 직원이 그렇게 많았나? 엄청 많네요 직원 엄청 많구나 직원이 이거 아까 타봤어 몇 번 한 두 번 타봤어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오늘은 시간 저거 만든다고 히오스 그거 하고 이거 만든다고 게임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 시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와서 놀이공원을 조금 더 한번 만들어봅시다 크기가 어디까지 있죠? 어 여기가 경계선이네 엄청 넓네요 더 넓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내일 와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도록 할 거고요 내일 8시에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내일 8시까지 돌아오시면 내일 8시까지 돌아오시면 5시간と思います 이제 내일 8시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cass 무센 passages obserwits 7시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무덋아 요즘에